이곳에서 백투에 된 생활을 하면서 몸이 좋아졌을 때에 집에 가서도 계속 좋아지느냐 또 집에 가면 도루묵이냐 그 결정적인 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육식이냐 채식이냐 집에 가면서 여기서는 열심히 했지만 홍천 휴게소도 못 가서 육식을 해버리면 그 다음은 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은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이 육식을 하면 육식 하나로 끝나질 않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줄줄이 줄줄이 이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습관을 좀 잘 고치면서 살았더니 혈압도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안 올라가던 팔도 올라가고 암덩어리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대로 쭉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이곳에서 배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주식이니까 이게 어쩌다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주식이기 때문에 육식을 했다 그러면 육식과 함께 쭉 나머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내면 나머지 못할 게 없고 이걸 실패하면 나머지도 결국은 육식에 줄 쓴 여러 가지 생활이 따라오면서 결국은 이 생활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육식이냐 채식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밥 먹을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 할머니가 유혹을 놓고 갈등했던 것처럼 앞으로 갈등을 할 텐데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와 똑같이 현대생활에서의 선악과는 육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 하나 따먹으면서부터 모든 게 딸려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왜 채식을 해야 되는지 그 일곱 가지 이유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이라면 채식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육식이냐 채식이냐 그런데 신학자들은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채식을 해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을 만든 메이커들은 물건만 던져주지를 않아요 그 물건을 중간에 고장나지 않고 정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매뉴얼을 꼭 같이 첨부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 중에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무슨 에너지를 입력해야 되느냐는 꼭 기록이 되어 있어요 휴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었다 비슷하지만 안 움직이든지 망가지든지 그래서 정말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면 실수 없이 너희들은 무슨 에너지를 먹으면서 살아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종교를 경전을 찾아봐도 이게 빠져 있어요 창조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1페이지도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29절에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너희들이 먹어야 될 음식은 이것이다 하고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게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그런 매뉴얼인데 여기 보니까 생선은 어디 들어갈 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넓게 해석을 해도 생선을 먹으라고 하는 말은 전혀 냄새도 풍기지 않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근처도 못 가요 그럼 뭘 먹어야 된다고 그랬느냐 간단하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한지 5대 영양소가 다 들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먹고 에너지를 써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에너지 탄수화물은 탄수저를 먹어도 빼놓지 말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탄수화물 어디에 들어 있는가 영양학 교과서에 보면은 곡식 속에 주로 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심해 있는 모든 채소를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보리가 막 싹이 났을 때 그 보리 싹을 잘라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 끓여 먹어보세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를 바로 안 잘라 먹고 조금 기다렸더니 얘가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가 맺어요 그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보리 열매를 딱 싸서 씨앗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곡식이라고 불러요 벼 입을 따먹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은 벼 이삭이 맺히고 벼의 씨앗을 우리는 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심해 있는 모든 채소 중에서 그 열매 씨앗 곡식을 먹으면 오늘날 영양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5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이 넉넉하게 섭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근육도 있어야만 살 수 있죠 그 근육을 만들어주는 영양소는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어요 아니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그러면 아니 고기 속에도 단백질이 있는데 그 먹으면 안 되느냐 여기 고기 먹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은 있지만 그 속에 피를 떡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고혈암 뇌졸중 뇌출혈 이런 질병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심해 있는 모든 채소 중에서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를 먹기는 먹는데 그 중에서 콩이라고 하는 씨앗 열매를 먹으면 그 속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 있고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화미노산이 100%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콜레스테롤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들어가 있던 콜레스테롤로 다 청소해주는 레시팅이라고 하는 물질이 콩에는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 영양학은 최고로 좋은 양질의 단백질은 고기가 아니고 바로 콩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또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막은 지방인데 지방도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그런 영양소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방은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도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모든 나무에 씨가 진 열매 중에서 어떤 것은 열매의 과육을 먹는데 이것을 우린 과일이라고 부르고 사과의 과... 뭐예요 그 살구의 과육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지만 그건 안 먹고 그 속에 있는 딱딱한 껍질 속에 있는 씨앗을 먹을 경우도 있겠죠 이것을 우린 아몬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나무에서 맺히는 그 열매 중에서 씨앗을 먹으면 이게 견과류인데 여기에 가장 좋은 지방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든 채소에 씨앗, 종실류, 참깨든지 아니면 호박씨이든지 이런 것에 또 지방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다 섭취할 수 있어요 또 미네랄이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대사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각종 미네랄은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에 있는 채소의 잎사귀 속에도 많이 들어있고 또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 열매, 과일 속에도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저 바다에서 나는 풀, 뭐가 있을까요? 해조류, 해, 바다의 자, 조 자가 앞에 위에 보면 풀, 초 자가 있어요 바다에 나는 풀이라는 뜻이에요 미역, 다시마, 아주 미네랄의 보물 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이 꼭 있어야만 대사가 진행이 되고 우리 에너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비타민은 씨 맺는 모든 채소의 잎사귀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 과일의 과육을 먹으면 거기에 모든 비타민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기 생선은 찾을 길이 없어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는데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지금 얘기한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어라 그런데 이제 영양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장 속에 내 세포 숫자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사람이 음식 먹었을 때 소화시키고 분해시킬 수 있는 것은 몇 종류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흔한 섬유질은 1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우리 인간의 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 세포보다 10배나 많은 그 미생물이 장 속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전혀 소화시킬 수 없는 그 섬유질도 다 분해해서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정말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영양소로 소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생물은 크게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누어지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한 3대 1 정도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이 장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뒤집어져서 1대 3이에요 장에서 맨날 꾸룩꾸룩 막 그냥 가스가 차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몸속에서 유익균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유해균이 많으면 좋겠어요? 유익균이 많아야 좋아요 그런데 유익균의 생명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내지 길어도 1개월 넘어가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얘들도 생명체니까 먹어야만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얘들이 입맛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 따로 있고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니까 이 M-Systems Journal 2021년 3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미생물들 중에서 특별히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들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흰쌀보다는 현미, 흰밀가루보다는 통밀가루 왜? 껍데기에 그 섬유질이 있습니다 이런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이 장에서 유익균은 이런 섬유질을 먹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유질을 소화시키고 거기서 에너지를 또 뽑아 먹으면서 이렇게 먹어준 주인에게 또 은혜를 갚아 자기만 먹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먹고 싸버려야 될 그 섬유질을 분해해서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또 받쳐주면서 주거니 받거니 공생관계의 삶을 살고 그걸 먹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섬유질이 들어왔으니까 막 번식을 하면서 유익균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구 결과를 보니까 UC 얼바인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하루 15g 정도밖에 미국 사람들은 섬유질을 안 먹어요 맨날 햄버거 고기 먹으니까 섬유질이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사람은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좋단다 하고 이 26명에게 40mg 내지 50mg의 섬유질을 먹게 했어요 여기 우리들이 먹는 이 식사 속에는 섬유질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딱 2주 동안 먹은 다음에 장내 미생물을 조사를 했더니 유익균이 2주 만에 8.3%가 숫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건강 좋아지는데 그리 많은 기간이 필요로 되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2주만 해도 몸이 바뀐다는 것을 이 유명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식 2주의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 동물성 식품 고기 생선은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아야 된다 4,5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먹었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여기 2017년 겉 마이크로볼스라고는 연구 논문집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서구화 식사 미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햄버거 스테이크 이런 육식 위주의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지방이 많이 들어 있죠 이 속에 살고 있는 유해균은 그런 지방이 많은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유해균이 막 번식을 하면서 얘들이 장을 장악하면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차고 설사 아니면 변비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식을 하면 반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욱하고 상추하고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슷하게 채소인데 다 달라요 영양소가 그래서 그 채식의 다양한 종류를 먹으면 이 속에서도 이 미생물들이 다양한 종류가 자라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살수록 건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그냥 고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 미생물이 100종류가 넘지 않아요 그런데 풀을 뜯어 먹고 이렇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장래 미생물이 1000종류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고기를 많이 먹던 사람한테 야 그거 안 좋은 거야 채식 좀 한번 해봐 48시간 딱 이틀만 먹었는데도 장래 미생물 총에서 유해균이 고기를 안 먹었더니 얘가 굶어 죽어가지고 숫자가 확 빠져버리고 유익균은 어이고 이거 이거 기름진 거 나 싫어하는데 안 먹고 채소를 먹네 48시간 만에 현저한 변화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런데 끝나고 가다가 홍천 휴게소에 가서 또 불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다시 예전의 식사로 돌아가면 유해균이 굶주렸다가 먹으니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계속 먹을 때보다 아주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 장과 뇌가 고속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유해균이 여기서 숫자가 많아지고 유해균들은 성질이 거칠어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신경질적이에요 그런데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 사람들은 유익균이 더 숫자가 늘어나고 유익균이 여기를 자리 잡고 있으면 배만 편안한 게 아니고 뇌세포까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내심이 있고 지구력이 있어요 절제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의 학자들은 그저 이 뇌세포에 있는 성격은 성격이고 위장에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영양학에서나 연구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학문인 줄 알았더니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심리학과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영양학이 고속도로로 장뇌 연결축 이론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심리 영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품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학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먹으라고 하는 에덴의 음식대로만 먹으면 성격도 좋고 혈압도 있을 수가 없어요 건강도 좋고 그리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8년 내지 10년을 더 산다는 확실한 과학적인 연구 통계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은 무엇을 먹는 게 좋다? 채식을 하는 게 좋다 이제 예수쟁이들 말은 젖혀놓고 과학적으로 한번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자 생리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채식이 좋으냐 욕식이 좋으냐 그래서 두 번째 채식을 해야 하는 생리학적인 이유를 좀 따져보면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헌팅건 박사의 이 비교 해부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주 논문이 복잡하게 길어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보면 육식동물의 소화기관 구조와 채식동물의 소화기관 구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 첫 번째 이빨 구조가 달라요 육식동물은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뾰족한 송곳입니다 부엌에서 일해보신 분들 부엌 칼로 고기 잘라보셨어요? 안 잘라보셨어요? 그게 잘 잘라집니까? 아 잘 안 잘라져요 그런데 앞니가 칼처럼 넙죽한 소가 고기 주어도 딱 물면 그게 싹둑 잘라지진 않습니다 못 먹어요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의 이빨은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뾰족해요 잘라지기는 어렵지만 한 입 딱 찍으면 송곳은 들어갈 수 있죠 빵 찍어서 구멍이 뽕뽕뽕 나면 딱 턱을 들 때 한 점씩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육식동물은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나 사자는 전부 송곳니이기 때문에 풀을 뜯어 먹으라고 하면 잘 뜯어 먹어요? 못 뜯어 먹어요? 아무리 아구심이 쎄도 앙 하고 쭉 고개를 들면 찢어지기만 하죠 입으로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런데 채식동물들의 특징은 이 앞니가 칼처럼 쫙 넙죽해요 그래서 딱 물고 옆으로 한번 찍으면 그냥 잘라져요 그리고 어금니는 또 맷돌처럼 넙죽해서 이걸 잘 갈아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치아구조는 육식동물에 가까워요? 초식동물에 가까워요? 그냥 완전 초식동물 이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는 모습도 틀립니다 육식동물은 먹을 때 잘 보세요 그냥 턱이 쩝쩝쩝쩝쩝쩝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육식동물은 입에서 소화를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 고기는 전부 단백질이니까 침으로 탄수화물 녹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쩝쩝쩝 꿀꺽하면 위장에서 나오면 위산으로 그냥 녹여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은 이 풀을 먹고 곡식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씹을 때 보면 상하로 쩝쩝쩝쩝도 하지만 이렇게 어금니를 돌려요 지그지그 왜? 이 맷돌을 가는 겁니다 맷돌로 자기도 모르게 찢기도 하고 돌려서 갈기도 하고 그렇게 채식을 소화시키도록 먹는 거예요 또 내장의 길이를 보면 이 고기는 풀보다도 독소가 평균 10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그 속에 부는 영양소는 있습니다 육식동물은 고기를 딱 먹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영양소를 딱 흡수하고 얘들이 썩어서 독소가 나오기 전에 얼른 쌓아야 돼 그래서 내장의 길이가 호랑이나 사자는 짧아요 그런데 육식동물은 내장이 깁니다 섬유질이 많아서 이게 빨리 흡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초식동물의 내장은 굉장히 긴 게 특징인데 여러분 염소는 뭐 먹고 살까요? 염소 뭐 먹고 살까요? 풀 뜯어 먹고 풀도 없으면 종이도 먹어요 못 먹어요? 종이도 먹습니다 종이는 뭘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야 그 종이 속에 있는 그 펄프 속에서도 이 염소는 영양분을 뽑아 먹는데 염소의 내장은 자기 키의 24배나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어느 쪽일까요? 내장의 길이가 7.5미터 내지 8.5미터입니다 웬만한지 빨랫줄 하나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생리학자들은 사람은 초식동물의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휴발유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자동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엔진 다 달라붙어요 그래도 가긴 좀 갈 수도 있어요 저 뒤에서 끄름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초식, 채식을 넣어줘야 될 이 기관에다가 맛있다고 고기를 자꾸 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독소가 많이 나와요 그 사람 뒤는 안 쫓아다니는 게 좋아 저쪽 대총목 올라갈 때는 자꾸 방구만 뀌어요 그리고 수명이 짧아요 고기 먹는 사람들은 확실히 수명이 짧아요 세 번째 영양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은 채식이 좋으냐 육식이 좋으냐 많은 사람들이 저쪽 서양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때문에 후진국 사람들은 풀이나 뜯어 먹고 잘 사는 선진국은 고기를 먹는 것이 이게 특징인 것 같다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 속에는 필수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고 이 콩 속에는 필수아미노산의 일부만 들어있는 불완전 단백질이다 그래서 콩 속에도 단백질이 많이 있대요 그러면 있기에 있지 그러나 질이 떨어져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질을 국제보건기구에서 미국 식품의학국과 함께 점수를 매기기로 했어요 똑같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소화되면 그 속에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대부분 합성이 돼요 그러나 절대로 합성이 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은 9가지 어른들은 8가지예요 얘들은 필수적으로 먹어주지 않으면 머리털을 하나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수아미노산 8개 내지 9개를 꼭 먹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필수아미노산이 100% 들어있으면 1.0만점 완전 단백질이라고 점수를 매겼고 그중에 몇 개가 부족하면 0.9, 0.8 이렇게 점수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흔한 콩이 무슨 콩이에요? 대두콩 그런데 이 대두콩 속에는 1.0만점짜리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검은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단백질로 알고 있는 이 달걀 노른자도 1.0만점 단백질인 건 맞는데 소고기 단백질은 1.0이 되지 못해요 0.92 점수를 맞았습니다 소고기보다 더 좋은 단백질이 콩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질은 어떤 동물성 단백질보다 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양은 어떨까? 소고기가 다 단백질은 아니죠 그 소고기 중에서 100g이라고 하면 한 26.5g 정도만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흔한 대두콩은 17.8g이 그중에 단백질이고 특별히 렌틸콩은 26.2g 소고기 못지않게 단백질의 양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으로 따지든 질로 따지든 다양한 종류의 콩을 즐겨 먹으면 단백질은 최고로 좋은 단백질은 왜? 콜레스테롤도 없지? 또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주는 레시틴도 들어있지? 또 피를 잘 수남되도록 해주는 풀포화 지방산이 주로 들어있지? 이건 고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백과사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백과사전이 뭘까요? 이 세상 문명이 다 물속에 잠겨진다 할지라도 브리테닉과 백과사전 전질만 있으면 지구의 문명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구원이 있는 이 백과사전이 브리테닉과 백과사전인데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항목을 다룬 게 있어요 채식은 어떤 다른 식사보다도 현대의 영양식사 요구에 가장 부응하는 내용의 식생활임을 강조하고 채식의 취약점으로 간주되어 온 단백질 철분, 칼슘, 아연, 비타민 B12, 비타민 D 옛날 옛날 잘못된 영양학자들이 채식을 하면 이런 게 고기 먹는 것보다 결핍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브리테닉과 백과사전에서도 이것을 포함한 모든 영양소가 풍부한 콩류, 과실 등을 포함한 채식과 운동 및 일광 조이기 등 건강 습관을 통해 육류, 식사 이상으로 포장되어 있다 이게 최근의 영양학 결과예요 식단을 잘 짜서 먹으면 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영양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이제 고기만 먹는 사람들, 채식을 먹는 사람들 임상 실험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미국 암협회 보고서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채식을 선호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남자의 경우에는 8.9년을, 여자의 경우에는 미국의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도 평균 7.5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말년에 치매가 없어요 검은깨도 없어요, 죽은 버섯도 없어요 그리고 확실히 한 8년, 9년 정도 오래 삽니다 이건 뭐 분명한 과학적인 통계예요 네이셔널 지오그라피에서도 이 항목을 다루기도 했어요 네 번째, 채식을 해야 되는 병리학적인 이유를 살펴봅니다 과연 채식을 하면 질병이 더 걸릴까 안 걸릴까 이 병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독일의 채식주의자들이 얼만큼 죽는지 1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연구한 코호트 연구를 보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보다도 모든 원인으로부터 사망률이 2분의 1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에 덜 죽습니다 또 혈관성 심장질환으로부터의 사망률이 3분의 1이 더 적어요 덜 죽는 겁니다, 심장병으로 죽는데 또 기관지 개통 질환으로부터 사망률이 50% 정도가 더 적어요 또 소화기 개통으로부터의 사망률 소화기 개통 질환으로부터의 사망률도 50%가 더 적습니다 확실히 질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는 연구 결과들을 봐도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환경학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채식이 좋으냐, 육식이 좋으냐 그랬더니 요즘 환경오염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이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땅에서 인류가 잘 살기를 원하면 고기 그만 먹고 채식해야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염된 시대일수록 먹이 사슬이 짧은 음식을 먹어야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저 하늘에 구연한 미세먼지들이 많이 다니죠 이 미세먼지 속에 수많은 환경홀몬들이 떠다니는데 환경홀몬과 중금속 이런 독소들의 특징은요 기름 속에 잘 녹아들어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하늘에서 부연한 먼지와 함께 떠돌아다니던 환경홀몬 이건 바람물질입니다 다이옥신 같은 것들 그리고 독소들이 비가 오면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배추나 풀립 속에 딱 떨어지는데 쭈루룩 하고 떨어져 굴러내려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애들도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지방층 속에 딱 들어가서 안 나가요 오늘 몇 개 내려온 애들도 거기 달라붙어 있고 내일 또 비 올 때도 또 떨어져서 그 위에 또 쌓이고 이것을 이 독소의 축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며칠 얘가 자랄수록 그 식물 속에 있는 독소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축적성이 있어요 이렇게 며칠 동안 힘들게 식물들이 모아놓은 독소를 송아지는 한 입에 뜯어 먹겠죠 그런데 송아지 속에서 들어갔다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상당량은 송아지에 있는 기름층 속에 들어가 쌓입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똑같은 기간 동안 풀을 뜯어 먹었어도 똑같은 기간 동안 풀이 축적한 농도보다도 농도가 확대가 돼요 이것을 확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송아지가 모아놓은 독소를 호랑이는 한 입에 또 뜯어 먹을 거예요 사람은 호랑이 고기를 먹어도 살고 소고기 고기를 먹어도 살고 풀을 뜯어 먹어도 살아 살기는 사는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려면 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제일 건강에 좋겠어요? 먹이사슬이 짧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염된 시대에는 확실한 답이에요 또 채소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채소 속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섬유질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설령 독소가 음식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왔을지라도 채소를 먹으면 그 속에 섬유질이 독소를 딱 스폰지처럼 끌고서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소장, 대장, 직장, 학문을 통해서 그냥 나가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독소가 많은 시대일수록 이렇게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식을 해야 됩니다 고기나 생선 속에는 섬유질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자원경제학자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채식이 좋으냐, 육식이 좋으냐 자, 지금 섬유가 무한대로 나올까요? 땅속에 있는 거 캤으면 없어요 섬유라고 하는 자원이 고갈되면 아마 얼어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음식을, 육식은 그만두고 채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물이라고 하는 자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육식이주 식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디? 옥수수를 먹는다고 하면 옥수수를 키우기 위해서 물을 줘야 되겠죠? 하여튼 총체적으로 소고기 1kg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이 2만 리터가 소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채식으로 바꾸면 토마토 1kg을 생산하는데 물 110리터만 있으면 토마토 1kg이 만들어져요 또 밀을 먹겠다, 통밀 1kg을 만드는데 52리터의 물만 있으면 만들어져요 지금 물이 부족해서 결국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원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음식만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꾸어도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넬 대학의 데이비드 피멘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가축의 먹이를 지금은 옥수수 이런 걸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옥수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세계에서 2천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소고기 먹기 위해서 그 옥수수 주는 것만 멈추고 그냥 풀로만 먹여서 키운다고 하면 1억 3천만 톤의 곡물이 절약되고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냥 육식에서 채식으로만 바꿔도 이렇게 엄청난 자원이 절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을 위해서 이상적인 음식은 무엇일까? 제가 이걸 가지고 연세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죠 또 채식을 하기는 하는데 적당하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육식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먹고 그냥 적당히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채식을 하는데 적당히가 아니고 완벽하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1500여 명을 모아서 그냥 앞에 이 자리 뭘 먹습니까?를 조사를 했어요 FFQ 설문지를 돌려서 네 그룹으로 남았어요 과도한 육식자 적당한 육식자 적당한 채식자 완전한 채식자 이렇게 나누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1500명을 피도 뽑고 골다공증도 검사하고 혈압도 보고 콜레스테롤도 보고 다 이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는데 생활습관을 물었어요 담배를 피느냐 고기를 또 술을 마시느냐 운동은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했고 FFQ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조사를 했고 혈압골밀도 혈액검사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명을 뽑았는데 왜 좀 잘 써주지 중간에 쓰다 만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건 써먹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이름 빼먹은 사람 그래서 불안전한 건 빼고 완벽하게 모든 항목 다 기록을 한 565명을 추려서 보니까 남자가 430명 여자가 135명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채식자 남자는 95명 부분 채식자 부분 채식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 채식자는 한 번도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고 부분 채식주의자는 일주일에 한 번 미만 고기를 먹는 사람 한 번 이상 먹는 사람은 이건 채식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뺐어요 여자들은 채식자 23명 부분 채식자 112명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30세 이상 한국의 남자들이 고혈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국민 영양조사 통계를 보니까 34.4%가 고혈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미만 가끔 고기는 먹어요 하고 부분 채식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17.2% 정도만 고혈압이 있었고 고기는 한 번도 안 먹습니다 한 사람들은 8.5%밖에 고혈압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확실히 혈압이 낮은 것입니다 또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30세 이상 남자들은 8.8%가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고콜레스테롤 환자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미만 가끔 가다 한 번씩 먹는다 4% 정도밖에 안 되고 한 번도 안 먹는다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중성지방이 200 이상 높은 사람들은 30세 이상 한국 남자들은 27.1%가 높은데 부분 채식주의자는 25.8% 완전 채식주의자는 12% 제가 이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기를 안 먹는데도 다른 건 현저하게 낮았는데 중성지방은 고기 안 먹는 사람들도 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채식하는 사람들은 뭘 많이 먹을까요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밥은 탕수화물이지만 쓰고 남으면 뭘로 저장이 될까요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고기 1도 안 먹어도 밥 양이 많으면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또 비만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세 이상 남자들이 BMI가 25 이상 뚱뚱한 사람이 32.4%나 됐어요 그런데 부분 채식주의자는 16.8%밖에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 채식주의자는 8.4% 확실히 완전 채식을 할수록 모든 면에서 건강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기록한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육식이 사라질 것이다 고기가 그들의 식사의 일부가 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다 갈수록 오염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길을 원하는 사람들은 고기가 식탁에서 사라져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박관서 선생님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고기만 고기만 30년을 먹었더니 콜레스테롤이 많고 혈관이 좁아졌겠죠 또 포화지방이 많아요 고기 속에 피가 끈적끈적 했겠죠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중에서도 심장에서 제일 먼 쪽에 있는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새까만 하면서 얼음처럼 차지고 여기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렸어요 발가락, 손가락 미국 좋은 병원 다 다녀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 자르기는 아까워서 제일 심한 거 새끼손가락 하나만 자르세요 하고 수술하고 붕대를 감고 나오다가 그 시애틀에서 백초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거의 30년 전 얘기입니다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2주를 기다렸다가 왔어요 고기만 먹던 사람이 채식을 딱 했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며칠 지났더니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것 좀 보세요 이 새까만 손이 혈색이 돌아요 온기가 돌아요 발도 썩어 들어가서 특수 신발을 맞춰 신고 아장아장 아파서 이렇게 걸었는데 두벅 두벅 걸으면서 팔도 안 아파요 마지막 날 이분이 손을 붕대에 감겨있는 손을 꺼내더니 내가 백초에 대한 2주만 먼저 알았어도 이것도 안 잘라도 됐을 텐데 그래서 아주 아쉬워하고 또 감사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정답일까? 여기 입에서는 우선은 맛있는데 꿀꺽 했더니 이 속에서는 암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안 좋아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입에도 좋고 위장에도 좋고 대장에도 좋고 항문 나갈 때도 시원하게 나가 영원히 좋아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겠어요? 우선도 좋고 영원히도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 짜릿한 맛을 가진 것 때문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선택의 기준은 우선도 좋고 영원히 좋은 그런 음식을 먹어야지 우선 보암직스럽고 우선 맛있다고 해서 그거 먹으면 결국 필경은 사망의 길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먹어야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버는 것이고 집도 좋은 거 사는 거고 자식도 아픈데 왜 나요? 행복할까 봐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가 부르다고 했어도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먹어야 행복할까? 공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자님 말씀도 잘 듣고 그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부모 공경해라 선생님도 잘 모셔라 그거 잘 지키면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공자님 말씀도 열심히 따르면 행복한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도 잘 믿고 따르면 행복할까요? 다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고 행복해요 또 예수님 말씀도 잘 믿고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자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아무나 잘만 믿으면 돼 행복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인데 이리 올라가면 어떻고 저리 올라가면 어때? 결국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어디 그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넘어 죽음 넘어 저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육적인 음식도 우선은 맛있고 나중에 안 좋은 건 말고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자들이 현명한 사람이 되시요 영적인 음식인 말씀도 이 세상에서도 그 말씀대로 먹고 살아가면 행복하고 죽음 넘어 세상에서까지도 행복한 그 말씀을 먹어야만 지혜로운 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는 공자님 말씀을 듣든 부처님 말씀을 듣든 예수님 말씀을 듣든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과연 죽음 넘어까지도 행복을 약속해 주는 말씀은 누가 하실까? 공자님의 제자 계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공자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스승님 아... 이 땅에서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덕 윤리를 참 제가 많이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넘어 세상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드디어 공자님이 저 세상에 대해서 행복을 약속할 수 있는지 말씀을 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공자님이 한 유명한 말씀 야 이놈아 내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비결도 아직 다 정리하지 못했는데 죽음 넘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죽음 넘어 내세관이 없는 것은 종교로 치지 않습니다 유교는 종교가 그래서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넘어 세상에 대한 행복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바토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가셨을 때 부처님의 3대 독자를 사별한 과부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부처님 3대 독자 남편도 죽고 이놈 하나 키우는 소망으로 살아왔는데 그 놈마저 죽었습니다 도대체 죽음이 뭡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이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을 찾아서 쌀 한 움큼을 얻어오는데 그렇게 일곱 움큼을 모아가지고 오면 내가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아 드디어 무슨 해답이 있나 합니다 하고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집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집 가서 두드렸더니 뭐라고 그래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부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처님 세상에 큰 종일 돌아다녀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던데요 그때 부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 바로 그거입니다 생자는 필멸입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게 되어 있다? 죽게 되어 있으니 네 남편만 죽은 것 아니고 네 아들만 죽은 것 아니고 그게 인생이야 아니 그 말이 뭐 위로가 됩니까? 체념하고 살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어보세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너머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하고 보니까 요한봄 11장 25절에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죽었지만 무덤 문 박차고 일어난 유일한 절대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분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깐 잠자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었다 살 수만 있다면 믿겠는데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여러 가지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입구로 질량 곱하기 속도의 자승이라는 것인데 이 모양을 가진 어떤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다 에너지를 더해주면 이 질량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에너지는 언제나 일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많은 과학자들은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믿으면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하를 믿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진 어떤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다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더해 줬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바꿔서 바꿔줘 뭘로 바뀌어집니까? 수증기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 수증기를 하나도 다른 데로 뺏기지 않고 비닐봉지로 다 모아뒀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자, 한번 산수 공부를 좀 해보세요 물 플러스 열 얘가 입구로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플러스 열이 입구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뭘로 변해요? 뭘로 변해요? 플러스 열이 뭘로 변해요?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플러스 열이 입구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뭘로 변해요? 마이너스 수증기로 변해 있는 그것을 더했던 열만큼 그대로 빼버리면 식혀버리면 뭐가 다시 부활합니까? 물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똑같은 이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활용을 하면 창조가 뭔가 하고 보니까 성경문이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대 그리고 코에다 뭘 불어넣었대요?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이건 하나님의 입김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은 무엇인가? 산소공부 한번 해보세요 흙 플러스 생기는 입구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인데 플러스 생기가 입구로 넘어가요 그럼 플러스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살아있는 생명 나에게서 생기는 하나님의 입김 숨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호흡이 생기가 딱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서 생기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흙만 남아 시체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걸 믿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생기가 다시 이꼬르를 넘어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그래서 저 무덤 속에 한 줌의 흙으로 썩어버린 그 무덤 문이 열어지면서 그 생기가 딱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가면 다시 부활하여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단지 이 생기라고 하는 에너지는 우리 사람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부활은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매미하고 매미하고 하루살이가 만나서 재밌게 놀았었대요 해가 서쪽으로 뉘어지려고 하니까 매미가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너 때문에 오늘 참 재밌게 놀았다 우리 내일 다시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매미가 야 이놈아 내일도 몰라 해가 서쪽으로 졌지 그다음 동쪽으로 다시 떠오르면 그게 내일이야 근데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일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에이 해가 서쪽으로 졌으면 죽고 끝나는 것이지 내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루살이가 내일을 믿을 수 없다고 해도 못 믿겠다고 해도 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매미가 여름방학이 되어서 속초로 놀러온 이 초등학교 아이와 함께 한여름을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자 이 아이가 매미한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매미야 올여름 너 때문에 참 재밌게 놀았다 우리 내년 여름에 다시 보자 그랬더니 한여름밖에 살지 못하는 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내년이 뭔데 야 이놈아 내년도 몰라 이 푸르른 나뭇잎이 낙엽지어 떨어지고 다시 새싹이 나서 다시 입이 푸르르게 무르익으면 그게 내년이야 그랬더니 하루 한여름밖에 살지 못하는 매미가 에이 내년이 어디 있어 이파리 떨어지면 죽고 끝나는 거지 여러분 한여름밖에 살지 못하는 매미가 아무리 내년을 믿을 수 없다고 해도 부인한다고 해도 내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평생 살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죽게 됐어요 그때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험한 세상에서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세에서 다시 보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세가 뭔데요 야 이놈아 내세도 몰라 죽었지 다시 썩지 않을 모습으로 부활해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세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그냥 한 줌 흙으로 썩어버리고 끝나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 한 하룻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아무리 내일을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일은 틀림없음이 끝이에요 한여름밖에 살지 못하는 매미가 내년은 없다고 주장을 해도 믿을 수 없다고 해도 내년은 있습니다 아무리 내세가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못 믿겠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서 내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할 것이요 죽음 너머 영원한 세상까지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채식이냐 육식이냐 이걸 잘 판단하셔서 여기서만 며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나머지 삶을 우리 인간에게 제일 좋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